1. 그렇지. 올라올라. 그렇지. 올라올라. 그렇지. 너 이빨 되게 작다. 야곱야곱 씹어. 작은 이빨로. 아. 괜찮아. 그래도 좀 더 버텨야지. 자. 여기 바닥에 너도 완전 주워먹기 이제. 어? 삼매경 삼매경. 머리쓰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발을 살짝 들어가지고 바닥에서 움직이세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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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선수게가 돼. 선수게야 돼. 해낸. 선수게야 돼. 선수게야 돼. 선수게야 돼. 등이 너의 실력을 보여줘. 너의 실력을 보여줘. 등이. 가만. 가만. 그렇지. 가만. 어이구. 조심스러워. 너무 조심스러워졌어. 너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졌어. 응?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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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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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쳐가지 말고. ㅆ. 스쳐가지 말고. 스쳐가는 희앤이었나요. 여기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서 움직이는 것을 억셉트 하게 내가 얘기했던 수용이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미숙해집니다 얘네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이 없을 때 큰 애들한테는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의견을 써 그래 그래 한 줄 잔 했지만 그래 예스 깨 쉬었다 장 쉬어 쉬라고 열정이 높냐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왜 이렇게 높냐고 좀 쉬었다 하자고 쉬는 시간이야 야 청소모 또 하고 싶어?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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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그렇지 살짝 움직이게 이제 좀 흔들려도 쫄지 않아 난 쫄지 않지 그렇지 쫄지 않지 그렇지 아 돌아가야 돼 그쪽은 그쪽은 뭐 쉬워요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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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놀래 들어와 들어와 이 우글보도 빌려가세요 빌려가서 집에서 너 복습해 흠 자리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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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많이 흔들리는데 적응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완전히 뭘 딸기 까일거야 이제는 개구리쩍 올라갈라 들어오자 그렇지 훈용해 아주 훈용해 뭘 끄면 뭐라도 다 하겠어요 올라 올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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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올라 올라 들어와 그렇지 지금 컴온 컴온 베이비 예스 오 울컥하는데 올라오는데 울컥하거든요 컴온 예스 울컥하는데 전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편은 아니야 응 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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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뼈리 너 여기까지 선수교대 자리 선수교대 어 더 하고 싶은데 엄마 전 공부를 더 하고 싶다구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구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구요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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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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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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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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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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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됐다 컴온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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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이제 중심 잡어 이제 중심이 그렇게 중심 잡는거야 응 그걸 배우는거야 이게 내 발에 그렇지 4중구동의 장점을 살려봐 4중구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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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중구동이 있잖아 응 어 올라올라 그렇지 이 정도 흔들리는거는 이제 내 발에 균형을 잡는거지 응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니가 놀래는거 아니야 니가 지레짐 지레짐작으로 놀래는거 아니야 응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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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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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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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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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있는 거 하나 어떡할 거야 이리 와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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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는 거 봤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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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라 예쓰 겠다 뭐 굴버드려니까 이러네 애들 뒷다리 트는 게 되게 잘 보여요 이제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중심을 다다닥 순간적으로 그냥